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더욱 자주 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막내라서 마지막 감사합니다. 정말 똥고발랄하네요. 아니 진짜 우리 타자 씨는 어때요? 나는 앰비셔스의 애교왕이다.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완전... 대신 대답을 해주고 계시고요. 뾱뾱까까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거는 왜냐면 통과 의뢰! 뾱뾱까까 어떻게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태연 씨가 보여줘요. 태연 씨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노부장 노부장 레츠 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바로 뾱뾱까까다. 젠장! 뾱뾱까까까! 하하하